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쇼콜라 갸뚜 케이크랑 초코 빵빠레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코 빵빼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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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땡 이번에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바삭바삭 버섯 소스 소스 고소한 고추 라면 고소한 고추 너무 맛있어 소시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뼈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 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뼈가 너무 맛있어요 뼈가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는 더 맛있네요 겉은 약간 쫀득한 초콜릿으로 코팅되고 안에는 다 초코빵이랑 초코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초콜릿은 almost 초콜릿과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초콜릿은 이상해요 초콜릿이 아주 달아요 초콜릿이 어깨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더 맛있어요 계속 초콜릿을 먹어서 아멘 이건 소스에이밍한 것 같아요 고추냉이를 마세요 너무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남은 건 우유에 말아먹어 볼게요 와 진짜 흔들어진다 오징어 오징어 어묵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제거는 치킨은 치킨은 치킨 치킨 너무 맛있다 후추 맛있는데 바삭하고 들어와요 너무 맛있어 치즈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치즈가 좀bb하고 보면 짭짤해요 accent 아이스크림 청양고추 너무 망치不到 조금 잘 먹었다 다음날은 며칠我就 집에 가면 조금 바рыll지않고 우와 이거 맛있네 밥은 잘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잘 먹어요 깐쌍 뒤로 먹어야지 맛있을 거 같아요 아... 으깨 탱탱 아... 아... 요리도 좋아 으깨 음... 좀 더 잘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